지금 기후위기는 전 세계적 난제죠.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경기도는 이번 일주일을 기후변화주관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행사를 도민들과 함께했습니다.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범도민적 노력과 실천이 여기저기서 있었는데요. 시작은 작지만 끝은 결코 작지 않도록 그 의지들이 모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지영 기자입니다. 엔지니어가 된 것 마냥 나사를 풀어헤치는 재미에 빠진 아이들. 장난감을 제대로 분리 배출하는 법을 놀이처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장난감에 이런저런 물품이 많으니까 철새도 있으니까 같이 플라스틱에 버리니까 이제 분리돼서 버리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놀다 버리는 요즘 장난감엔 플라스틱과 고무, 전선 등 사물을 재탄생시키는 재활용 재료들이 사실 한 보딸입니다. 그냥 내다 버려지는 와인 코르크막에 우유팩 등을 이용해 재탄생시키는 생활 속 물품을 만들어 보는 가족들. 중고 물품을 같이 나누고 교환하는 플리마켓은 환경을 생각하는 똑똑한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만나 그야말로 북적북적합니다. 환경을 위해서 분리수거도 제대로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더 했고 또 물건을 소중하게 더 달아야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에너지도 아끼어야 하고. 경기도는 지구의 날을 맞아 지난 토요일 플리마켓 행사를 열었는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함께했습니다. 이번 행사의 의미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다양한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경기도 청사에선 단 하나의 의료용 컵 사용도 허용이 안 됩니다. 청사 밖에서 테이크아웃으로 먹다가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없도록 했고 모두의 실천이 일상처럼 단단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코스타리카 해안에서 코에 빨대가 박힌 채 고통스러워하는 바다거북이를 모티브로 한 캠페인은 일주일 내내 도민과 함께했습니다. 스스로 지구를 지키겠다고 서약하고 온라인에서 실천 서약서를 받아 다짐을 세우는 시민들도 활발했습니다. 경기도는 21 지구의 날을 기념해 기후변화 주간을 이번에 처음 운영했습니다. 나부터 그린그린 지구를 전체 주제로 이처럼 다양한 행사들이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알리백 비전 선포식을 열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내놓았고 경기도 모든 산하 공공기관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탄소중립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화장실에 일회용 페이퍼 타월 대신 손수건을 만들어 쓰는가 하면 채식의 날 잠반 없는 구내식당 만들기 운동 등 매일같이 지구를 지켜내는 실천이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에 이뤄졌습니다. 재단에서 이런 캠페인 경기도에서 이렇게 캠페인을 진행하다 보니까 좀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저도 거기에 많이 동참하게 된 것 같아요. 이번 한주 경기도 전역에선 지구를 지키기 위한 이러한 가진 노력과 마음이 다양한 형태로 커지며 실전됐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